음악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연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종목 급락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역시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7시죠 오늘 오후 화요일 7시와 그리고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제가 무료 강연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오셔서 실시간으로 들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질문도 해보실 수 있고 질문에 대한 저의 해답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소통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시장 체크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0.2%밖에 안 돼요 크게 밀리는 건 아닌데 일단 0.2% 정도 밀리고 있고요 2,940포인트를 터치를 했었는데 일단 3,000포인트를 60포인트 앞두고 밀리고 있네요 한 2%만 더 올라갔으면 3,000포인트인데 조금 버겁나 봅니다 일단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상승이 끝났다라고 해야 될지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조심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살짝 밀립니다 0.4% 정도 밀리고 있는데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밀렸는가라고 본다면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밀렸어요 미국이죠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장중에 한 2.3% 정도 그냥 푹 빠져버린 거죠 한 번에 갑자기 훅 빠져내려가면서 약간 패닉 나올 뻔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잘 잡아내면서 아래 꼬리로 잘 잡으면서 마무리됐고요 나스닥도 장중에 2.6% 정도 정말로 크게 빠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빠졌는데 약간 일시적인 충격으로 일단 마무리돼가는 모습이네요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평소에 여러분들도 아침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늦게 주무신 분들은 11시 한 반쯤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주무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장 열기 전에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신다면은 오늘 장 분위기가 조금은 어떻겠구나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을 안 자면서까지 볼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오늘도 지수가 살짝 버거워하면서 멈춰있는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더 갈지 안 갈지는 내일 돼봐야 하니까 이거를 더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은 하지 말자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네 종목이나 됩니다 서함 기계공업, 삼성 제약, 피플 바이오,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스까지 이렇게 네 종목 보이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 인포뱅크,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보니까 오킹스 전자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와서 상한가 터치했지만 빠진 종목도 꽤나 많습니다 넷게임즈, 포인트 모바일, 뉴트로닉, 문배철강, 경인전자까지 있네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대웅 제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웅 제약 많은 분들께서 갑자기 훅 빠져가지고 놀라셨을 테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반등은 나온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반등시 매도가 맞다 예전에 우리 떨어졌던 종목이 자리 잡았는 거 볼까요? 아시아 종료 이런 것도 보게 되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는 충격이었으나 일단은 떨어지면서 지금 바닥을 잡아가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섣불리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대안이 없다면 이 종목을 매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을 살만한 대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급락했을 때 매도하시는 것보단 시간을 조금 들이셔가지고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우리는 돈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시는 것이 계좌 수익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한가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 제이웨이 와 심하게 빠집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관리 종목이라고 이렇게 해서 관리 딱지 붙어있으면 투자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원전선 우선주 우선주 붙으면 하지 마라 라는 말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런 종목들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종목은 급등락이 너무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올라오고 있는 삼성제약 볼텐데요 삼성제약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바닥을 횡보하다가 최근에서야 빚을 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은 과열 단계까지 올라왔는데 얘가 올라오게 된 것은 이제 구충제가 코로나19에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최장암 신약 이야기가 함께 도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저런 뉴스들은 전문가들 먼저 알고 있겠지 저걸 먼저 알고 있는 세력들이 있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보가 있어서 매매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극소수만이 아는 정보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삼성제약이 급등하고 나서야 아 얘가 구충제19 치료제 이렇게 된 거구나 최장암 신약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구나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따라서 매매한다기보다는 저런 정보로 인해서 급등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언제 사나요 저런 정보가 있든 없든 간에 급등하기 전에 차트 모양들을 여러분들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급등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나 그러면 내가 어떤 자리 잡으면은 수익을 좀 볼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약간 복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제약은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매도 타이밍에 다 왔구나 과열 단계이기도 하고 뉴스가 이렇게 터뜨려졌다라는 것과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는 점들을 다 통틀어봤을 때 이건 이제 기껏해봐야 만원 정도까지가 최고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이 종목은 매도가 맞다라는 사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솔로지스틱스라는 종목 올라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CJ대한통운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CJ대한통운하고 이런 한솔로지스틱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가라고 한다면 물류겠죠 물류 근데 물류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아시면서도 외면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고는 있으나 좀 느릴 것 같고 답이 없을 것 같고 천천히 움직일 것 같으니까 물류 관련주는 나중에 투자해야지 지금은 반도체가 맞는 것 같아 지금은 바이오 백신 이런 게 맞는 것 같으라고 빠른 쪽만 잡고 원하시는 것 같은데 물류가 은근히 소리 없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1분기에 28억, 2분기 38억, 4분기 46억으로 매 분기마다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택배, 물류, 배달 이런 쪽들이 지금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지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지금 수급이 들어온 것 같다 CJ대한통운도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방송을 보시면서 미리 좀 같이 이렇게 잡아놓으셨거나 아 물류 관련도 좀 느리더라도 잡아놔야 되겠다라고 보셨던 분들은 수익이 좀 나고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제서야 사볼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서야 사볼까는 없습니다 늦었으면 끝인 거예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솔로지스틱스는 삼성 SDI와 동반 성장을 해가지고 물류 전담 수혜에 기대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 관심이 없더니 이제 이렇게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분석을 해놨다 이러니까는 관심을 가져요 역시 제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나 봅니다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그런 이슈들 통해서 이제 물류 관련이 좀 급등하고 있는데 이미 이렇게 온대반대, 온대반대 이렇게 소문이 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시 매도 관점이 맞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CJ대한통운 이런 쪽은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좀 더 많이 남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작년이 아니라 2016년에 고점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득을 좀 보시면 되고 들고 있지 않은 분들은 역시나 떨어지면은 그때 매스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서한기계공업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한기계공업은 예전부터 이제 남북경협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책 관련주, 바이든 정책 관련주, 친환경 이런 쪽에 엮이기도 했고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치 테마로 어디 엮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정치 테마로 누구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급등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오늘 움직이는 것은 철도 때문입니다 철도 최근에 정부에서 KTX 사업에다가 7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도 기어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철도 기어 부품 만들고 공작기계, 풍력발전기 안에 들어가는 기어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풍력발전으로도 엮이고 철도 기어, 철도도 이렇게 엮여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서한기계공업이 급등했는데 실적 부분에서 본다면 얘는 실적이 줄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오히려 3분기 적자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철도 테마이긴 하나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철도 테마가 얘뿐만인가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사실 유신이라는 기업도 있고 대호AL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푸른기술도 있고요 대아TI라는 기업도 있죠 철도 테마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 오늘 제일 강했다 어제 오늘 제일 강했다 싶은 현대 로템인데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미리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해가지고 총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전략적으로 비중을 좀 키워보자 키워서 수익을 크게 챙겨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신규로 들어오신 회원들이 있었고 어제 신규로 들어오신 회원이 있었는데 이제 사도 됩니까? 우리도 지금 못 샀는데 지금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작 들어오지 왜 이제 들어와가지고 사려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팔아내는 자리니까 다음 종목에 맞춰서 매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해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다면은 자꾸 늦게 올수록 여러분들 손해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지만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거 지금 오늘 우리는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랩 저희는 어제 매도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제 다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즐길 수 있을 때 들어오셔야 되는데 타이밍을 자꾸 늦게 오시게 되면은 점점 이제 종목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 종목 갈 때까지는 여러분들 좀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함께 해보시는 게 그래도 하고 난다 왜 문연진 못한다 이게 맞는 거지 하기도 전부터 문연진 못한다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대로템을 철도템화가 움직이겠다 싶어서 저희가 미리 잡아놨는데 이제 오늘 다 매도를 지금 한 3분의 2 정도는 매도했습니다 한 70% 정도 저희가 매도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매도를 하고 나니까 또 골이 날고 쭉 빠져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빠지면 살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철도템화 아 서한 기계공업 움직이는 거 보니까 철도템화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럼 철도템화 중에 움직이는 애들이 있다면 안 움직인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유신 아 요런 것도 움직일 수 있고 대호 AEL 야 저런 것도 움직일 수 있겠고 푸른 기술 야 이런 것도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럼 이런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나온지를 한번 보자 괜찮은 기업으로 한번 골라봐야 되겠네 유신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기업이네요 이 종목은 나쁘지 않습니다 대호 AEL 보니까 흑자가 꾸준히 나고 있는 기업이네요 요것도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뭐 정지 먹었다고 풀리긴 했지만 뭐 어쨌든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푸른 기술 야 보니까는 야 이건 좀 적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업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현대 로템 보니까 야 이건 실적은 말할 필요가 없네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서 푸른 노템이 아 그 현대 로템이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봤던 유신 어 유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네요 요런 기업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졌을 때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서함기계공업이 급등했다고 이런데 또는 현대 로템이 급등했다고 그런데 또 매수하지 마시고 현대 로템 사시면 이제 우리가 판 거 사시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억울하시죠? 그러니까 사지 마세요 급등한 거 사지 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싸게 사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지 마시고 어 지금은 서함기계공업도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철도 테마들이 다시 빠졌을 때 뭐 현대 로템이든 서함기계공업이든 뭐가 빠졌을 때 매수하시는 거는 괜찮은 접근 방법이나 급등했다고 따라 묻지 마시고 이슈가 지금 대단히 퍼졌다고 그거 따라 묻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플바이오 급등했는데요 사실 피플바이오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기업은 아닙니다 치매 치료제 관련주로 해가지고 급등을 했고 신규 상장주기도 해가지고 이미 고가 라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뉴스가 있나요 볼까요? 피플바이오 태행성 내 질환 혈액 진단 기술이 부각되었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투자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정고점 뚫는다라고 한다면은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이제 추가 장승하게 되면은 지난 최고점 자리가 88,000원 자리 정도가 되는데 저 자리까지는 한번 좀 도전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상 막 노려보신다거나 올라가는데 빠지는데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챙겨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철도 테마가 움직였는데 철도 테마는 사실 남북 경협에서도 제일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도 제 생각에는 철도는 뭐 매번 튀어 오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튀어 올랐다가 잠시 이렇게 뉴스가 끊기거나 조금 분위기가 과열이 가라앉으면 바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튀어 오를 때 매도 내려갔을 때 매수할 만한 종목이 바로 철도 테마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철도 테마 관련 주에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자 그리고 역시나 떨어진 종목들 손절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반등 나갈 때 탈출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이제 대웅 제약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 보니까 좋은 종목이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잡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형주 잡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모순이 있는 게 잡주만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LG전자와 같은 대형주도 잡주스럽게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 요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시장이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드문 현상이고요 시장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는 정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급등주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안정적인 수익을 노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지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해도 수익률이 좀 극단적으로 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저점 투자가 역시나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철도 테마와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내려가면 사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